네, 안녕하세요. 쇼미대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유는요, 짠! 디안드라에아 할 수 많았어요. 스트링 클리너고요, 얘는 다스라는 제품입니다. 디안드라에아 스트링 클리너는요, 전문적인 기타 관리 제품 라인으로 스트링 수명을 연장하고 사운드를 복원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제품입니다. 연주하는 동안 묻을 수 있는 땀이나 외부적인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스트링이 좀 오래 갈 수 있게, 좀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좀 부드러운 연주감을 위한 윤활 작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주 후에 얘는 이제 극세사 천에다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극세사 천에다가 스트링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스트링을 이렇게 닦아주면 그렇게 하시는 사용방법이 있는데요, 스트링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링 전용입니다. 얘는 이제 우선 스트링의 수명도 늘려줄 뿐 아니라 좀 부드러운 연주를 하기 때문에 연주 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9,600원에 기분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안드레아 스트링 클리너 다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봐주세요. 2분 후에 지금 3분 후에도 이거